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템입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지석진 선배님 게임을 해볼 건데 지면 여기 있는 걸 뽑아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저부터 해볼까요? 밥은 먹었어요? 잘 잤어. 무슨 촬영이? 지렁이. 좋아하는 색깔은? 아 이거 되게 어렵다. 다른데. 정말 어렵네 이거. 뽑으세요. 질문을 들으면 안 되네. 어려운데?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사랑 노래 한 소절? 요즘에 저는 그게 그렇게 달달하더라고요. 헌드레드가. 그럼 헌드레드 한 번 부르시래요? We go hundred! 오늘 촬영하는 잡지 이름이 뭐야? 손톱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발톱. 너무 맛있어. 내일 뭐 먹을 거야? 내일? 내일? 내일 대답하면 되다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뽑아볼게요. 최근 구입한 것 중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? 이라고 나왔네요. 후회되는 거? 아 저 이어폰이요. 이거 오늘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끼고 샤워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버린 거죠.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방수가 되는 이어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매니저 형이. 그걸 살 걸 그랬어요. 그게 후회가 돼요. 그렇죠.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? 백현. 가장 좋아하는 색? 온유. 마크의 좋은 점은? 팬티 대답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저는 마크의 팬티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몰랐던 무대 위 실수는 안무를 아예 틀려서 가만히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2초 정도? 갑자기 혼자 섰어 막 막 이러면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음 동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틀려서 저거는 무슨 색깔이야? 그대를 만나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엑소 엑소라는 노래가 없어요 엑소에 엑소 없어요? 엑소에 엑소 없어요 다행히